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테레스 두 사람이 원안을 품고 아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오늘 생명양식의 본문은 에스더 2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대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에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 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골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당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안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은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우리 주변에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든든히 잘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신가요? 비바람의 흔들림도 없고 그곳 그 자리에 계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부모님, 남편과 아내, 믿음의 친구들로 인해 감사하지 않으신지요 그 감사는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게 될 때 더 분명하게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려울 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모르드게와 딸같이 양육한 사촌 에스더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들은 바벨론 포로입니다 유다 사람으로 수치와 굴욕, 수모를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을 자신들만이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가 겪고 있었죠 에스더서는 1차 포로 기환 후 페르시아의 포로로 남아있는 유다 공동체가 앞으로 겪게 될 절체절명을 위기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지혜와 믿음의 결단을 통해 구원받는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모르드게는 자기의 딸같이 에스더를 양육하는 수고를 감당하였습니다 그 수고의 섬김으로 결국 17절에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삼습니다 에스더가 왕호가 된 것이 오직 모르드게의 양육의 결과로 우리 눈에는 보이겠지만 사실은 배후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유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가 역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선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회복의 배후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높은 자리, 주목받는 자리, 모든 여인들의 부러움을 받는 화려해 보이는 왕호의 자리에 심취해 있지 않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이 왜 그곳 그 자리에 있는지를 잘 알았죠 19절을 보아도 무르드게의 양육을 받은 대로 민족을 위한 자리임을 기억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주의 섭리를 드러내시기 위해 두신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내 기쁨, 나의 자랑, 나의 영광으로 취하지 맙시다 반면 나의 신세를 한탄하며 상황을 원망하며 슬픔 속에서도 헤매이지 맙시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입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을 보면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주죠 그러자 에스더는 자신을 공으로 여겨 왕의 더 큰 사랑을 받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음으로 양육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립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겠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준비케 하는 사람으로 어려울 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누군가를 통해 나의 문제를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국가적 힘든 일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준비하셔서 장차 행하실 구원을 준비하신 것처럼 에스더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선함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부모님 말씀과 성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공동체의 리더 믿음의 선배 기도의 용사 권사님들을 통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행동 말과 선함을 통해 누군가가 또한 세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두신 자리 또한 옮겨질 자리에서 최선으로 준비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서로의 어려움을 돕고 해결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사용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준비의 시기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섭리를 아하! 하고 알기까지 우리 서로가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는 모르드게가 되고 모르드게를 세우는 에스터가 되는 일을 서로가 서로에게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의 하나님은 주의 구원의 섭리를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때를 바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라고 믿음의 년을 한글자막 by 한효정